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인공지능 보안 분야에서 굉장히 강력한 공격기법을 제안하고 있으면서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 존재했던 사실상 대부분의 방어기법들을 모두 뚫어버렸다는 점에서 한 획을 그은 논문입니다. 인공지능 보안 분야에서 이 니콜라스 칼린이랑 데이비드 웨그너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 두 사람이 이 논문이 발표되기 약 1년 정도 전에 2017년도에 S&P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보안학회에 투고했던 논문이 있는데요. 이제 그 논문이 흔히 CW어택이라고 불리는 공격기법을 제안한 논문이기도 합니다. 즉 이 칼린이랑 웨그너의 앞글자를 따서 CW어택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강력한 공격기법이 2017년도 S&P에서 발표가 되었었고요. 이제 오늘 리뷰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2018년도 ICML에 발표가 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1년 걸쳐서 이 칼린이 웨그너 연구실 같은 경우는 정말 뛰어난 공격 논문들을 많이 작성한 연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리뷰할 논문 또한 일단 인공지능 보안 측면에서 공격기법에 해당하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논문은 공격기법 중에서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공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컨트리비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ICLR 2015년도에 발표가 되었던 이한 굿펠로우의 논문을 확인해 보시면요. 이 논문에서는 Adversarial Example이 뭔지 그리고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을 어떻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흔히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떠한 인간에게 그리고 머신러닝에게 정상적으로 잘 분류가 되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에 인간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약간의 아주 작은 크기에 계산된 어떠한 노이즈를 섞음으로써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혹은 데이터를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약간의 노이즈를 섞었음에도 여전히 인간에게는 기존의 이미지와 거의 동일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은 머신러닝에게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것도 높은 컨피던스를 가지면서 오분류를 일으키도록 동작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인간에게는 여전히 판다로 보이지만 이제 이것은 긴팔 원숭이라고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분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런 걸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것을 흔히 Adversarial Attack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나왔던 이 논문에서는 흔히 FGSM이라고 불리는 어택 메소드를 제안을 했고요. 이 메소드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빠르고 유의미하게 머신러닝 모델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채택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논문 이후에 CW 어택 혹은 PGD 어택 등으로 더욱더 강력한 공격 기법들이 나오곤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을 막기 위해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디펜스 기법들이 제안이 되었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논문, Ophoscated Gradients Give a False Sensitive of Security 라는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대부분의 방어 기법들이 실질적으로 방어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현존하는 대부분의 방어 기법들을 다시금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논문 같은 경우도 White Box 모델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고요. 즉 다시 말해서 공격자가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가지는 아키텍처와 그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중치 파라미터 값들을 모두 안다고 가정하는 것이 바로 White Box Attack 모델입니다. 물론 이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머신러닝 서비스가 있을 때 그 서비스에 사용되는 머신러닝 모델을 정확히 알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은 아직도 많은 학자들끼리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 논문에서는 White Box Attack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비션을 요약하자면 먼저 첫 번째로 기존에 존재하던 대부분의 방어 기법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유형별로 정리하고 지적을 했다는 점이 첫 번째 컨트리비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트리비션은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방어 기법들을 모두 뚫었다는 점이 컨트리비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 기법 중에서 Adversarial Training 이 방어 기법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방어 기법들을 뚫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Adversarial Example을 방어하는 기법 중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연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로 뉴런 네트워크를 이미지로 미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디펜스 기법들이 존재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미분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어 기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미분이 불가능한 연산을 우회해서 뚫어버리는 BPDA라는 기법을 새롭게 제안을 한다는 점이 또한 핵심 컨트리비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비션은 총 세 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존재했던 방어 기법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방어 기법들을 모두 뚫어보였다는 것이 사실상 엄청난 컨트리비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미분 불가능한 연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우회해서 뚫을 수 있는 BPDA까지 제안을 했다는 점이 이 논문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난 2020년 시점에서 보아도 이 논문의 아이디어는 매우 효과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디펜스 기법들을 뚫는 마치 베이스라인과 같은 공격기법을 제안하고 있는 매우 좋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2018년도 ICLR에서 제시가 되었던 화이트박스 디펜스 논문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제시가 되었던 그 9가지 디펜스 중에서 7개가 공통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한 뒤에 이제 그 7개 중에서 6개의 디펜스를 완전히 뚫어버리는 것을 이 논문에서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제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각각의 논문들을 공격을 했으며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격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초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Ophoscated Gradient라는 개념을 언급을 합니다. 이제 이것은 그래디언트 마스킹의 일종으로 실제로는 방어가 되지 않았지만 방어가 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어떠한 False Sense를 일으키는 현상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Ophoscated Gradient라는 것은 일종의 잘못된 방어 기법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디펜스들이 즉 방어 기법들이 이러한 Ophoscated Gradient에 기반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Ophoscated Gradient를 야기하는 디펜스 기법 같은 경우는 강력한 Iterative Optimization Attack에 대해서 강건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디펜스 기법들은 뚫릴 수 있다고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Ophoscated Gradient라는 현상을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서 명시를 하고요. 이제 그러한 세 가지 타입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금 공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CLR 2018년도에 발표가 되었던 White Box 디펜스 방법들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발표가 되었던 대부분의 방어 기법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히 9개의 디펜스 중에서 7개가 Ophoscated Gradient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이제 그 7개 중에서 6개를 실제로 어택을 해서 뚫어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1개 또한 부분적으로 공격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Ophoscated Gradient라는 문제점이 다양한 디펜스 기법들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준 뒤에 이제 그러한 디펜스들을 실제로 어택을 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Adversarial Example의 매우 변하기 쉬운 성질 혹은 어떤 취약성을 보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다양한 디펜스 기법들이 제안이 되곤 했습니다. 특히 그래서 White Box 세팅으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어 기법들이 제안이 되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White Box 세팅이라는 것은 그 공격자가 실제로 네트워크에 완전하게 접근해서 모든 파라미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러한 White Box 어택에 대해서 적절하게 방어하는 솔루션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어떠한 방어 기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터레이티브하게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바꿔나가면서 공격하는 방식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2015년도 ICLR에 이한 굿펠로우가 작성한 FGSM이 나온 이후에 그러한 FGSM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인 이 쿠라킨의 논문과 마드리의 논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FGSM보다 훨씬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고요. 이제 흔히 쿠라킨의 논문에서 나오는 어택을 베이직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라고 하고요. 즉 그냥 FGSM을 여러 번 수행하는 어택이고요. 이 마드리 같은 경우도 거의 동일한 메소드라고 할 수 있는 PGD 어택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CW 어택 같은 경우는 흔히 L2 기반 논으로 가장 강력한 공격 중 하나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이 CW 어택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강력한 공격 중 하나라서 이러한 디펜스 기법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방어 기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력한 공격 기법에 충분히 로버스트 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이 논문이 나오기 전 즉 ICLR 2018년도에 등재가 되었던 대부분의 디펜스 방법들이 이러한 강력한 공격에 충분히 로버스트 한 것처럼 보여주었지만 이 논문에서는 그 이유가 오퍼스케이티드 그래디언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페퍼넛의 논문에서 나왔던 이 그래디언트 마스킹 이러한 현상의 한 종류라고 이 오퍼스케이티드 그래디언트를 명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그래디언트 마스킹과 오퍼스케이티드 그래디언트는 사실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러한 오퍼스케이티드 그래디언트가 말하는 내용은 합리적인 그래디언트를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좋은 그래디언트를 얻을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Adversarial Attack 같은 경우는 로스값을 줄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래디언트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로스값을 옵티마이즈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택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기존의 그래디언트 마스킹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논문에서는 이렇게 그래디언트 값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건 진정한 디펜스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디언트 마스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택커가 그래디언트를 얻지 못하도록 할 뿐이지 실제 Adversarial Example이 가지는 그러한 위협적인 Feature 즉 특징을 제대로 판단을 해서 이제 그것을 다시 올바른 레이블로 분류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래디언트 마스킹은 실질적으로 디펜스 효과가 없으며 이러한 그래디언트 마스킹 기법은 블랙박스 어택에 취약하다는 그러한 사실이 이미 이전 논문에서 밝혀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순히 우리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이미지에 대해서 그래디언트를 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델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오포스케티드 그래디언트를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즉 첫 번째는 셔틀드 그래디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케스틱 그래디언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Vanishing 혹은 Exploding 그래디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포스케티드 그래디언트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는 디펜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디펜스가 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래디언트 값을 숨기고 있을 뿐이다.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오포스케티드 그래디언트를 다시금 뚫기 위해서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법을 제안을 합니다. 바로 Backward Path Differentiable Approximation 이라는 공격 기법인데요. 이제 이것을 그냥 줄여서 앞글자만 따서 BPDA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흔히 어떠한 모델이 있으면 이 모델의 방어 기법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제 이 모델을 F라고 해볼게요. 이때 이렇게 이 모델의 X 즉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Y라고 하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이렇게 모델의 중간에 어떠한 미분이 불가능한 그러한 연산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은 단순히 이렇게 이미지를 이 모델에 넣어서 방어 기법을 거친 다음에 Y라는 결과를 뽑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 모델을 이 이미지 X로 미분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이 모델을 이 X로 미분해서 그렇게 얻은 그래디언트 값을 이용해서 이러한 X를 조금씩 바꿔서 흔히 X'이라고 하는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모로써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때 이렇게 미분이 불가능한 레이어가 껴있으면은 미분이 안되기 때문에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분이 불가능한 레이어를 끼고 있는 이러한 방어 기법을 어택하기 위해서 BPDA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를 그냥 모델에 넣을 때는 즉 Forward Path를 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델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Backward Path 즉 미분을 해야 될 때는 추가적으로 이 중간에 있는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를 근사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예로 Back Propagation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중간에 미분 불가능한 레이어가 껴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것과 비슷한 기능을 지원하는 미분 가능한 펑션을 임의로 만들어서 이제 걔를 이용해서 대신 미분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원래 이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지원하는 정확한 기능을 똑같이는 구현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근사된 값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전히 공격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더라도 어떠한 랜덤성이 껴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격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즉 어떠한 이미지 X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러한 이미지에다가 랜덤하게 어떠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친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도에서 플러스 30도까지 랜덤하게 이 디그리를 뽑아가지고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회전된 이미지를 실제 뉴런 네트워크에 넣는다고 해볼게요. 이제 이런 것도 일종의 방어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때 우리가 이미지를 단순히 특정 디그리에 대해서만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게 되면은 이 랜덤성에 의해서 공격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디펜스 방법으로 어떠한 랜덤성을 가지고 있는 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또한 우회를 하기 위해서 EOT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EOT 같은 경우는 이 논문에서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보통 EOT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기 위해서 종종 사용이 되었던 기술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진에 대해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약간만 확대를 하거나 혹은 약간 회전을 했을 때 Adversarial Perturbation이 많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디펜스가 되는 현상이 존재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회전이나 확대 등의 연산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동작할 수 있는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기 위해서 제한된 아이디어가 바로 EOT라고 할 수 있습니다. EO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EOT 같은 경우는 실제로 Physical World에서 강력하게 동작할 수 있는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던 기법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Vanishing 혹은 Exploding Gradients 유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Reparameterization과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뚫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Ophoscated Gradients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 Shattered Gradients 이제 이거는 그래디언트 자체가 완전히 부서져서 사실상 그래디언트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에 대한 디펜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Stochastic Gradients는 말 그대로 랜덤성을 가미해서 확률적인 그래디언트 값을 내뱉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Vanishing 혹은 Exploding Gradients는 연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딥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디언트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래디언트가 사라지거나 혹은 그래디언트가 너무 크게 증폭이 돼서 의미가 없는 그래디언트 값이 나오는 경우에 대한 디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이렇게 그래디언트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흔히 미분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BPDA를 이용해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근사하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걔에 대해서 그래디언트 값을 계산하겠다라는 BPDA 어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또한 이렇게 랜덤성이 가미되는 경우에는 이오틱 기법을 이용해서 뚫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Vanishing Gradient 혹은 Exploding Gradient 같은 경우는 Reparameterization을 이용해서 어택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Offerscated Gradient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어택 메소드로 이러한 방어 기법을 다시금 뚫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Offerscated Gradient가 얼마나 만연하게 디펜스 기법에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로 ICLR 2018년도 이때 등재가 되었던 디펜스 기법 중에서 대부분이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방어 기법에 대해서 어택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향후 다른 연구자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디펜스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소스코드로 전부 다 이러한 공격 기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논문에서의 노테이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본 논문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를 F라는 하나의 함수로 정의를 하고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 F라는 함수로서 뉴럴 네트워크를 지칭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 이렇게 인풋 이미지 X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값은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클래스부터 두 번째 클래스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서 뉴럴 네트워크에 정의가 되어 있는 이 N번째 클래스까지 각 클래스에 대한 스코어 값이 나오게 될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가 강아지 사진이었다고 하면 학습이 잘 되었다고 하면 강아지일 확률 65% 두 번째 레이블은 그냥 고양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고양이일 확률 1%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뱉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즉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 X가 들어갔을 때 이 모델이 각 클래스에 대한 스코어 값을 뱉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스코어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클래스를 반환하는 함수를 일반적으로 얼그맥스 함수라고 하는데요. 즉 가장 큰 값을 가지는 클래스를 반환을 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실제로 모델의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는 C of X라고 정의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모델 F를 거쳐서 이 얼그맥스까지 거쳐 나온 결과를 이제 다 합쳐서 함수 C라고 정의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앞서 설명했던 노테이션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 이라는 것은 그 기존의 이미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라운드 트루스 즉 트루 레이블이 아닌 다른 클래스로 분류가 되도록 하는 이미지를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이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이때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은 기존의 이미지와 거리가 상당히 적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비슷한 이미지여야 되고 이제 그와 동시에 모델이 다른 레이블이라고 분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애드벌세리얼 어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디스턴스 매트릭으로는 L-infinity와 L2 매트릭을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L-infinity 및 L2 디스톨션은 사실 애드벌세리얼 어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L-infinity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어택을 할 때는 보통 픽셀값을 약 3% 정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L2 어택 같은 경우는 나름의 루트 민스퀘어 디스톨션을 이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L2 어택 같은 경우는 0.5나 1 정도의 크기로 많이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두 가지 디스턴스에 대해서 어택을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약 3% 정도에 해당하는 이 정도 수치는 이 마드리의 논문에서 제안이 되었던 애드벌세리얼 펄터베이션에 대한 합리적인 크기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매트릭을 비슷하게 사용을 해서 어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할 때 어떤 데이터셋을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M리스트 시파텐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했고요. 또한 이제 이미지 넥과 같이 큰 사이즈를 가지는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정확히는 랜덤하게 천 개의 테스트 이미지를 뽑아서 타겟티드 어택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이때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의 타겟 클래스는 랜덤하게 또 설정을 했다고 해요. 또한 이제 네트워크 모델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M리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파이브 레이어 CNN을 이용했다고 하고 시파텐 같은 경우는 앞서 다른 논문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었던 레지넷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인셉션 V3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흔히 평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hread 모델로는 White Box 세팅을 진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완전하게 알고 있고 이 방어 기법으로 정확히 어떤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완전히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디펜스 기법으로 어떠한 랜덤성에 기반하는 방어 기법을 이용하는 경우 정확히 어떤 랜덤 시드 값을 가지는지는 모른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디스트리비션은 안다고 가정을 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랜덤하게 마이너스 20도에서 플러스 20도 사이로 회전을 진행한다고 하면 정확히 어떤 값으로 회전이 진행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이제 마이너스 20부터 플러스 20이라는 그런 디스트리비션은 안다고 가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격을 수행할 때는 어떤 어택 메소드를 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엘 인피니티 어택에 대해서는 마드리 논문에서 제안이 되었던 PGD 어택을 이용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 투 어택에 대해서는 CW 어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엘 투 어택으로는 CW 어택이 가장 강력하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 엘 인피니티 어택 같은 경우는 PGD가 충분히 가장 강력한 어택 중 하나라고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이러한 어택 메소드를 그대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오포스케이티드 그래디언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디펜스 기법이 유용한 그래디언트 값을 얻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는 경우 그래디언트 마스킹을 야기한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디언트 마스킹은 이전 연구에서 흔히 불안전한 디펜스라고 지적을 받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018년도 ICLR에 발표가 되었던 논문들이 이러한 그래디언트 마스킹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논문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펜스가 어떻게든 간에 그러한 그래디언트 마스킹을 야기하는 경우 오포스케이티드 그래디언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오포스케이티드 그래디언츠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셰틀드 그래디언츠는 실제로 미분이 불가능한 요소를 삽입을 해놓아서 그래디언트 값을 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디언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디펜스가 가능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디펜스 기법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즉 미분이 안되도록 의도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이러한 그래디언 셰터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스토케스틱 그래디언트는 디펜스에 일종의 랜덤화를 섞어 놓아서 방어하는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택을 할 때 단 한 번만 샘플링을 해서 어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랜덤네스를 뚫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 효과가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확률론적인 그래디언트를 제공하는 경우 스토케스틱 그래디언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익스플로딩 앤 배네싱 그래디언트 같은 경우는 이 디펜스 기법이 여러 번의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로 백 프로포게이션을 하는 경우에 그래디언트 값이 서서히 사라지거나 혹은 갑자기 크게 증폭이 되는 그러한 유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그래디언트 값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많은 디펜스가 의도치 않게 이러한 그래디언트 값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도록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거는 본질적으로 해당 방어 기법이 실질적인 방어 기법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오포스케이티드 그래디언트에 기반하는 디펜스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즉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이렇게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문장들은 그래디언트 마스킹이 가지는 특징들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굵은 글씨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가 디펜스 방법을 고안할 때 피해야 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바로 오포스케이티드 그래디언트의 자 먼저 이터레이티브하게 공격하는 더 강한 공격에 비해서 오히려 간단한 어택이 즉 원스텝 어택 예를 들어서 fgsm과 같이 한번 기울기 값을 구한 다음에 모든 축에 대해서 픽셀을 조금씩 바꾸는 그러한 약한 유형의 공격이 더욱더 잘 통한다고 하면 이제 이것은 오포스티케이티드 그래디언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터레이티브하게 공격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더 좋은 애드버셔리얼 이그젠프를 찾을 확률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싱글스텝 어택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래디언트 마스킹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러한 특징들이 그래디언트 마스킹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특징들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디언트 마스킹 기법들이 보이는 특징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와이트박스 어택보다 블랙박스 어택이 더 잘되는 경우 이제 일반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디언트 마스킹에 기반하는 디펜스 기법들은 실질적으로 애드버셔리얼 펄터베이션이 가지는 그러한 특징들을 올바르게 원래의 클래스로 분류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어 효과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미지에 어떠한 논 로버스트 피처들을 변경하는 이러한 블랙박스 어택에 더 취약하다는 것은 전형적인 그래디언트 마스킹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당 모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와이트박스 세팅에서 어택이 더 잘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전 연구에서 페퍼넛이 썼던 글에 따르면 만약에 디펜스가 어떠한 그래디언트 마스킹을 야기한다고 하면 블랙박스 어택에 더욱더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 또한 그래디언트 마스킹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펄터베이션을 마음대로 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어택이 안되는 경우 또한 그래디언트 마스킹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택의 바운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냥 말 그대로 무조건 어택이 100%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디언트 값을 숨김으로써 잘못된 보완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또한 오히려 그냥 단순히 랜덤 샘플링을 했는데 애드버스리 리그젠플이 잘 찾아진다고 하면 이 또한 그래디언트 마스킹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더욱더 강력한 큰 크기의 펄터베이션이 들어가도록 어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성공률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그래디언트 마스킹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각각의 어택 테크닉을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법들이 의도하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거나 해서 그래디언트 마스킹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방어 기법들을 효과적으로 뚫을 수 있는 어택 기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BPDA 입니다. BPDA 같은 경우는 그래디언트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격 기법 인데요. 먼저 BPDA 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가장 간단한 케이스 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디센스 기법 미분이 불가능한 어떠한 연산을 포함하고 있을 때 그 연산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데 단순히 진짜 미분만 안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정말 간단하게 미분이 가능하도록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한번 간단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여러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자 F1부터 F2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레이어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가가지고 이렇게 FJ까지 여러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체를 F2라고 둘 수 있는거죠. 이제 F가 바로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렇게 두번째 레이어가 미분이 불가능하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미분이 불가능한 레이어가 끼어 있는 경우 이 함수랑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F2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포워딩을 할 때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을 때 그냥 기존에 미분 불가능한 펑션을 그대로 이용하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에 피드 포워딩을 하는 경우에는 미분이 불가능한 여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이제 미분이 필요할 때 즉 백월드 패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 이제 이렇게 기존에 미분 불가능한 연산과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이 G에 대해서 대신 미분을 수행함으로써 적절히 그래디언트 값을 근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디펜스 기법이 이렇게 중간에 G라고 하는 어떠한 프리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G는 우리가 만든 G가 아니라 방어 기법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펑션 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가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CW 어택 같이 강력한 어택 이용해서 공격을 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상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단순히 G가 사실상 입력 값과 거의 동일한 값을 내뱉는데 단지 미분만 안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이 G라는 함수를 간단하게 identity function으로 대체를 해버려서 어택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bpda 에서 가장 간단한 케이스 special 케이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러한 function G가 있을 때 이 function G를 단순히 identity function으로 취급을 해버려서 이제 그 레이어를 단순히 없는 것처럼 처리를 해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냥 미분을 진행하면 어택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하게 공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 프랙티컬하게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그래디언트 값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충분히 많은 횟수로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강력한 공격을 수행한다면 여전히 Adversarial Example을 잘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러한 BPDA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뉴런 네트워크가 총 제2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I번째 레이어의 그래디언트 값을 근사하기 위해서 이 G라는 펑션이 기존의 I번째 레이어랑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 G라는 펑션을 구성했다고 하면 그럼 이제 미분할 수 없어서 구할 수 없었던 그래디언트 값을 근사해서 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Forward Path에서는 이 I번째 레이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이제 Backward Path에 대해서만 이 펑션 G로 대체를 해서 근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기 때문에 비록 Attacker가 만드는 이 G라는 펑션이 기존 함수와 정확히 동일하진 않더라도 충분히 유주풀하게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강력한 공격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BPDA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존재하던 어떠한 함수를 근사해서 이제 개로 대신 미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이터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EOT Attack 을 사용할 때도 사실상 마찬가지 인데요. 기존의 공격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많은 이터레이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떤 랜덤화된 Classifier 를 Attack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EOT 를 활용한 Attack 이 바로 대표적인 공격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흔히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거나 확대하거나 혹은 회전시키는 연산을 Transformation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Adversarial Example Attack 을 그 입력 값에 이미 변형 가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변형 의 기대값 에 대해서 그래디언트를 계산해서 Attack 을 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떠한 이미지 X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어떠한 Transformation Function 변형 을 가한다고 해볼게요. 이번엔 간단하게 그냥 스케일링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를 80% 해서 120% 정도로 줄이거나 느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케일링이 된 이미지 키 X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거를 기존의 모델에 넣어서 결과를 구한다고 해볼게요. 이때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그냥 80% 에서 120% 사이로 매 이미지마다 이러한 랜덤성을 가미해서 이미지에 대한 조작을 가한다고 해볼게요. 이제 이 경우에는 쉽게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Output 값을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T의 디스트리비션은 이러한 변환 과정의 디스트리비션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변환을 한 결과가 T X고 이제 이거를 F에 넣은 값이 바로 실제로 모델의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에 대한 기울기 값을 구한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래디언트 연산은 기대값 함수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특정한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를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여러 번 넣어서 그 그래디언트 값의 기대값을 이용해서 Adversarial Example 을 만드는 경우 이제 그것은 효과적으로 이 모델을 공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EOT Attack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수행될 수 있어요. Adversarial Example 은 이러한 아주 간단한 트랜스포메이션 에 의해서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에 약간의 조작을 가해서 방어하는 기법들은 다양하게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기법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미지를 여러 번 네트워크에 넣어서 백프로포게이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그 기울기 값에 기대값을 이용해서 Adversarial Example 을 만드는 과정으로 아주 간단하게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EOT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해보았었는데요. 이 함수 T가 미분이 여러 번 넣어서 즉 피딩을 하는 횟수를 늘려서 어택을 하게 되면 더욱더 강력한 어택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어서 Reparameterization은 Vanishing Gradient 혹은 Exploding Gradient 기법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택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제 흔히 X를 넣었을 때 이 X에 대해서 여러 번 루프를 거치는 G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G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만큼 딥하게 레이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Gradient 값이 사라지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G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 어택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존재했던 이미지를 변수 변환을 이용해서 H라는 함수를 이용한 Output 값과 동일하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Z에 대해서 이러한 H라는 펑션이 미분 가능하게 잘 동작하도록 만든 다음에 이제 기존의 X 대신에 얘를 대신 이용해서 어택을 하는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G라는 펑션이 특정한 매니폴드로 우리의 이미지를 맵핑시킨다고 하면 H라는 펑션이 다시 원래의 매니폴드로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H라는 펑션을 대신 이용했을 때 여전히 어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ICLR 2018년도에 발표가 되었던 다양한 디펜스 기법을 대상으로 이러한 어택을 이용해서 뚫어보는 것 또한 얘기가 나와야 겠죠. 그래서 이제 ICLR 2018년도에서 Non-certified 디펜스 분야로 나온 논문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건데요. 9개 중에서 7개가 Ophuscated Gradient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짚으면서 설명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택 관점에서는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만 특정 메소드를 뚫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공격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즉 그냥 간단하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특정 디펜스를 뚫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공격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표에 전체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바로 여기 보이는 총 9가지 기법들이 바로 ICLR 2018년도에 발표가 되었던 방어 기법들 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위쪽에 보이는 7가지 디펜스 기법들은 오포스케이티드 그래디언트에 기반하고 있는 방어 기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드리의 페이퍼 에서는 애드버셔리얼 트레이닝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제 마드리의 디펜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오큐로시로 방어를 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얼핏 보았을 때는 현재 이 논문이 엠리스트에 대해서 55% 방어율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더 좋은 게 아닐까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L2 어택 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크기로 어택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C410에 비해서 엠리스트 자체가 원래 훨씬 더 디펜스 하기가 쉽습니다. 애초에 흑백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디펜스 하기가 쉽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마드리의 논문을 엠리스트에 적용을 했을 때 사실상 거의 90%에 가까운 방어율 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이 논문의 어큐러시 같은 경우는 마드리의 논문보다 상대적으로 방어율이 한참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정도 방어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에 비해서는 사실상 훨씬 더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쪽에 있는 7개는 다 오포스케이트드 그래디언트를 기반으로 하는 잘못된 방어 기법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마드리의 논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방어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말 강력한 화이트박스 어택에도 여전히 잘 살아남아있는 방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디펜스 기법 중에서 스테이트 오브 디아 알트로 잘 남아있는 게 바로 이 마드리의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오포스케이트드 그래디언트에 기반하지 않는 방어 기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입니다. 이러한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은 맨 처음에 이한 굿펠로우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스탠다드 트레이닝을 보자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 로스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학습을 시킵니다. 이제 이러한 식을 민맥스 게임 펑션으로 약간 변형을 해서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을 위한 로스 펑션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생긴 로스 펑션입니다. 이제 이거는 마드리가 제안을 했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로스 값을 최대로 증가시키는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프를 만든 다음에 그러한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프를 다시 원래의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도록 즉 그렇게 강력한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플에 대한 로스 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민맥스 게임 펑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일종의 새들포인트 프라블럼을 해결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을 해결함으로써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상당히 유의미한 디펜스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은 오포스케이트드 그래디언트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 자체가 기존의 기본적인 트레이닝 에 비해서 더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큰 스케일 데이터 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마드리 모델 같은 경우는 엘 인피니티 어택 에 대해서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 을 하기 때문에 다른 매트릭 에 대해서는 약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캐스케이드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 이라는 기법 또한 존재하는데요. 기존의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 기법 같은 경우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매번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프를 다시 만들고 이제 그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플로 다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반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트브하게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프를 매번 만든다는 점이 특징이었는데 이제 이 캐스케이드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먼저 간단하게 하나의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그 모델에 대해서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프를 한꺼번에 만들고 이제 그걸로 세컨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드리의 모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성능이 안좋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마드리 모델에 비해서 더 약한 어택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큐러시가 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드리가 제안했던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이 더 효과적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러한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 기법들은 오포스케이티드 그래디언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실질적인 보완 효과를 제공하면서 위에 7가지 디펜스 기법들이 보여주었던 문제점을 가지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애드버세리얼 트레이닝 쪽 방어 논문들은 오포스케이티드 그래디언트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어 기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논문들은 오포스케이티드 그래디언트를 발생시킨다고 말하는 논문들입니다. 먼저 그래디언트 셰터링 인데요 이쪽 논문들은 말 그대로 그래디언트 값이 산산이 부서져서 아예 그래디언트 값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텔모메럴 인코딩 인데요 이 논문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입력 값들을 인코딩 하는 방법으로 디펜스를 하는 기법 입니다. 사실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플이 처음 나왔을 때는 뉴럴 네트워크 에서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플은 일종의 블라인드 스팟으로서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너무 비선형적이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2015년도 ICLR에서 발표가 된 이한 굿펠로우의 FGSM 논문에서는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플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너무 선형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을 했고 간단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더욱더 비선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인풋 자체를 완전히 디스크리트하게 만들어서 털모 메탈 인코딩을 통해 방어를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 또한 이한 굿펠로우가 논문의 저자로서 참여를 했고요. 즉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플이 발생하는 이유는 모델이 너무 선형적으로 동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므로 털모 메탈 인코딩으로 그러한 선형성을 깨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털모 메탈 인코딩은 2018년도 ICLR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논문은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간단한 수정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플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기에 따르면 엠리스트에 대해서는 94% 그리고 시퍼텐에 대해서는 약 79% 정도로 화이트박스 어택으로 사용되는 어택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어택 중 하나인 PGD 어택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어큐러시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테이트 오브 디 알트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고 이 정도 어큐러시가 나온다면 정말 강력한 방어법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는데요. 아쉽게도 이 논문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오포스케이티드 그래디언트로 판명이 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입력값을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모델이 선형적으로 동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리니얼 엑스트라폴레이션인데요. 바로 얘가 말하는 건 데이터가 없는 영역에서 우리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상당히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애드버세리얼 이그젠플이 비단 작은 크기의 어떤 파인포켓 혹은 블라인드 스팟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매니폴드에 거쳐서 모델의 특정 액티베이션 값을 선형적으로 계속 늘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작은 크기의 노이즈만으로도 액티베이션 값을 선형적으로 많이 늘릴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특정 타겟 클래스로 높은 컨피던스를 가지면서 오블류를 일으키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푸트 값 자체를 프리 프로세싱해서 디펜스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그냥 입력에다가 비선형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성질을 추가해서 디펜스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플랫 자료형을 이용해서 입력 값을 받고 이제 그것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 입력 값이 뚝뚝 끊기도록 즉 디스크리트하게 만들어서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주면 그 자체로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비선형적으로 동작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핵심 아이디어는 진짜 입력 값만 바꾼다는 점이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보이는 이 표가 실질적으로 썰모메럴 인코딩이 하는 역할인데요. 이제 이러한 리얼 밸류가 있을 때 썰모메럴 인코딩의 결과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총 10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이진화를 한 건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쭉 0이 나오다가 1이 등장하는 위치가 바로 리얼 밸류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0.1부터 0.2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두번째 값부터 쭉 1이 붙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실제 리얼 밸류를 이진화를 시키는 건데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입력 값이 나타내는 표현력이 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일단 입력 값 자체를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비선형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 논문의 배경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한 굿펠로우에 따르면 뉴럴 네트워크는 입력에 대해서 하일리 리니어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FGSM 어택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었고요. 물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시그모이드 펑션이나 렐루 펑션 등이 실제로 리니어하게 동작하는 특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훨씬 더 논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용하면 어떨까 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는데요. 흔히 쿼드라틱이나 RBF 유닛을 이용한다고 하면 모델이 훨씬 더 논 리니어하게 동작하도록 강제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유닛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습을 시키기가 어렵고 일반화 성능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어키로시가 낮게 나온다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매우 논 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입력 자체를 미분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매우 논 리니어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델이 더욱 비선형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가정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논 리니얼리티가 보장이 되는지 이 그림으로 바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자 지금 보시면 바로 이 도표에서 이 초록색깔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선이 바로 원래의 리얼 밸류를 나타내는 함수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픽셀 밸류는 바로 이 X축이 되겠고요. 이제 이러한 값을 이진화한 값이 바로 이 프로젝티드 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퀀타이제이션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값이 계단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썰모 메럴 인코딩을 하고 나면 그 실질적인 결과는 바로 이 파란 색깔 선과 같은 형태로 나온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 기존에 실수 형태로 존재했던 이러한 픽셀 밸류 자체가 뚝뚝 끊어지는 이진화가 되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자체로 상당히 논 리니어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뚝뚝 끊기는 지점 즉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픽셀 밸류가 0.31대 이제 이때는 미분이 불가능하죠. 0.31대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울기 자체를 구할 수가 없는 영역이 존재하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존재했던 간단한 형태의 픽셀 밸류 자체가 이진화가 되어서 입력값 자체가 논 리니어한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각각의 픽셀 값들은 바로 이러한 썰모 메롤 인코딩을 통해서 이진화가 된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럼 한 번 가장 왼쪽 위에 있던 픽셀의 값이 0.8이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 픽셀 값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을 텐데요. 이렇게 썰모 메탈 인코딩이 되어버리면은 이 픽셀 밸류 X값이 약간 바뀐다고 하더라도 입력값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울기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이 X값을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픽셀 밸류를 어떤 방향으로 옮겨야 될지도 모를 뿐더러 조금 옮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값 자체는 이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이렇기 때문에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어 기법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방어 효과 자체가 그래디언트 마스킹이라고 Ophoscated Gradients 논문에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기울기 값 자체를 숨기는 방식의 어택은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어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방어 기법은 이전에 CW 어택 논문에서 올바르지 못한 방어 기법이라고 지적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그래디언트 값을 숨기는 디펜스 기법 자체가 Ophoscated Gradients 의 일종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Ophoscated Gradients 논문으로 돌아와서 이 Thelma-meral 인코딩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언급하는 걸 확인해 보자면 Thelma-meral 인코딩이라는 것은 어떠한 입력 이미지를 L 차원의 벡터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L을 10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 K를 10까지 1식 증가시키면서 값을 채워 넣는 거예요. 지금 0.66 같은 경우는 이렇게 0.1 보다 크니까 1, 0.2 보다 크니까 1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0.6 보다 크니까 1 이렇게 차근차근 채워 넣은 거고요. 그 다음 이제 0.7 보단 작으니까 0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바로 이렇게 인코딩을 하는 방식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Thelma-meral 인코딩 같은 경우는 왼쪽에 0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1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표기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Thelma-meral 인코딩을 통해서 디스크리트한 네이처를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울기 값을 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점이 바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어기법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Thelma-meral 인코딩이라는 논문에서는 기존에 존재했던 공격기법들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LSPGA라는 공격기법을 별도로 고안해서 이걸로 공격을 수행하고 이런 공격에 대해서도 디펜스가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방어 논문을 전개했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Thelma-meral 인코딩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식으로 방어가 잘 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리뷰하고 있는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디펜스 기법 자체가 그래디언트 셰터링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Ophoscated 그래디언트의 일종이며 실질적인 방어 효과가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블랙박스 어택을 했을 때 어택이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Adversarial 트레이닝이 된 모델에 대해서 Adversarial 이그젠프를 만든 다음에 이제 얘를 Thelma-meral 인코딩을 이용한 모델에게 단순히 넣어보았더니 즉 트랜스포 어택을 해보았더니 바로 Ocureus가 많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Whitebox에 비해서 블랙박스 어택에 더욱더 취약하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블랙박스 어택이 더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데도 이렇게 공격이 더 잘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BPDA를 이용해서 이러한 방어 기법을 효과적으로 뚫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Thelma-meral 인코딩이 동작하는 방식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러한 이미지에 대해서 Thelma-meral 인코딩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결과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실제로 어떤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바로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인코딩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백프로포게이션 과정에서 이 함수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BPDA를 이용해서 그러한 백프로포게이션 과정을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타우틸다라는 펑션을 제시해서 기존의 인코딩 함수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하나의 함수를 정의를 한 겁니다. 이제 이러한 타우틸다 펑션에다가 플로어 펑션만 붙이면 다시 원래의 인코딩 펑션과 동일하게 동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타우틸다 펑션은 어떤 함수일까요? 바로 이러한 함수인데요. 입력값이 있을 때 각각의 픽셀 값을 마이너스 L분의 K를 이렇게 빼줌으로써 이진화가 되었던 기능을 다시 이렇게 미분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맥스랑 미니 붙어있는 거는 단지 각각의 픽셀 값을 다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제한해주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입력값에 대해서 다시 L분의 K를 빼줌으로써 입력값이 이진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실제로 백월드 패스를 할 때는 원래의 타우 함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타우틸다 함수를 대신 이용함으로써 물론 완벽하게 실제로 이진화가 되는 값을 그대로 구해낼 수는 없지만 이진화된 값이랑 유사한 값을 구해낼 수가 있으며 그와 동시에 이제 이 타우틸다에 대해서는 X값을 이동시키면 값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원래의 타우 펑션과 정확히 일치한 값을 내뱉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유사한 값을 내뱉으며 이제는 미분이 가능하고 기울기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타우틸다 펑션을 정의를 함으로써 이제 백월드 패스 과정에서는 기존의 인코딩 펑션 대신에 얘를 이용함으로써 X값에 대해서 전체의 뉴럴 네트워크가 미분 가능한 펑션이 되도록 만들어서 공격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공격이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 그래프가 실제로 썰모 메탈 인코딩 방식을 이용한 모델에 대한 공격 결과를 알려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썰모 메탈 인코딩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다지 방어율이 개선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드벌세리얼 트레이닝은 그냥 썰모 메탈 인코딩 없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애드벌세리얼 트레이닝을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로 얘가 썰모 메탈 인코딩을 이용한 상태에서 애드벌세리얼 트레이닝을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드리가 제시한 애드벌세리얼 트레이닝 보다도 더욱 방어율이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썰모 메탈 인코딩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제시가 되었던 방법보다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애드벌세리얼 트레이닝 없이 그냥 일반적인 모델과 그냥 일반적으로 학습을 시킨 썰모 메탈 인코딩은 둘 다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둘 다 방어 효과가 거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냥 애드벌세리얼 트레이닝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오히려 더 안 좋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썰모 메탈 인코딩 논문에서 애드벌세리얼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약한 LS-PGA 어택으로 애드벌세리얼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일반적인 애드벌세리얼 트레이닝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나은 점이 없다는 점은 이 썰모 메탈 인코딩이 본질적으로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에 대해서 우리의 모델을 강인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단순히 입력 값을 이진화 시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린 모델이 로버스트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애드벌세리얼 트레이닝이 안 된 모델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공격에 성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드벌세리얼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택이 가능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격 성공률이 70%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그래서 기존에 제한되었던 애드벌세리얼 트레이닝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죠. 물론 썰모 메탈 인코딩도 애드벌세리얼 트레이닝을 할 때 더욱더 강한 어택을 이용해서 애드벌세리얼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마드리의 논문에서 제한되었던 모델보다 더 성능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한된 썰모 메탈 인코딩은 실질적인 방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논문은 인풋 트랜스포메이션스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다섯 가지 입력값을 변형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그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썰모 메탈 인코딩처럼 입력값만 바꾸는 방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이 방어 방법도 간단하게 논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제 얘도 2018년도 ICLR에서 발표가 되었던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bit depth reduction, jpg 압축, total variance minimization,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지 퀼팅까지 다양한 트랜스포메이션 방법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방법이 디펜스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논문에 따르면 total variance minimization과 이미지 퀼팅 기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부터 그러한 input transformation을 거친 결과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면 더욱더 효과가 좋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cw 어택과 같은 강력한 공격 기법에 대해서 이 정도로 높은 방어율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put transformation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어 효과 자체가 각각의 트랜스포메이션 기법들이 가지는 일종의 랜덤성과 미분 불가능한 그런 특징 때문에 이러한 방어 기법이 효과가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논문이 나왔을 때까지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오늘 리뷰하고 있는 opferskated gradients 논문에 의해서 이러한 방어 기법 또한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을 받게 된 거죠. 아무튼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러한 input transformation 기법들이 어떤 기법들인지 그 방어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논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간단하게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어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방어 기법 중에서 모델에 대해서 agnostic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방어 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숨어 있는 어떠한 adversarial perturbation을 지우기 위한 방법으로 input transformation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간단하게 input 값에 어떠한 회전, 이동과 같은 변형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adversarial perturbation들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효과들을 더욱더 잘 이용해 보려고 하는게 바로 이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방어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이미지에서 adversarial perturbation을 지우면서 그와 동시에 기존의 모델 accuracy가 높도록 유지를 하면서 adversary가 해당 방어 기법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에도 방어 효과가 남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가지 입력 값을 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 알고리즘 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효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공격 기법들이 존재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총 다섯 가지 디펜스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다섯 가지 기법들을 각각 적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adversarial perturbation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 크라핑 앤 리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미지에서 특정 부분만 남을 수 있도록 자르거나 혹은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거나 느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미지를 자르거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면서 대부분의 독자들이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요. 이어서 Bit Depth Reduction은 아까 전에 Thermometal 인코딩에서 나왔던 퀀타이제이션과 유사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기존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표현력 자체를 감소를 시켜서 더욱더 적은 정보만 가지고 있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식으로 이미지 비트를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도 작은 크기의 Adversarial Perturbation 자체를 제거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율이 높아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를 3비트 이미지로 이미지 화질을 감소시켜서 디펜스를 해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JPEG 압축 같은 경우도 흔히 이미지에 들어 있는 작은 크기의 노이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JPEG 압축이 작은 크기의 Perturbation을 지워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마찬가지로 이용을 해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지 크라핑과 리스케일링 그리고 Bit Depth Reduction 과 JPEG 압축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른 논문들로부터 소개가 되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독창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먼저 Total Variance Minimization 입니다. 이 Total Variance Minimization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미지에서의 분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지에서 분산을 줄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전반적으로 이미지에서 톡톡 튀는 그런 노이즈 값들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Total Variance Minimization 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얘가 하는 역할은 일단 먼저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에서 특정 픽셀들만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걔를 이용해서 다시 원래의 원본 이미지를 복구하는 형태로 Total Variance Minimization 을 수행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러한 과정 자체만으로 상당히 적은 지역에 노이즈와 같은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러한 펄터베이션들을 지우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TV Minimization 알고리즘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확인해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랜덤하게 픽셀을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픽셀의 위치마다 베로노이 분포를 따르는 값들 하나씩 뽑아낸 다음에 그 값이 1일 때는 해당 픽셀의 값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요. 즉 그래서 바로 여기는 해당 위치의 픽셀을 얼마나 바꿀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얘는 각 픽셀마다 얼마나 값을 바꿀지에 대해서 적용을 해 주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Element-wise Multiplication을 진행해 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각각의 픽셀 위치에서 해당 X의 원소랑 곱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값을 최소화하는 이 Z를 찾는다는 것은 이 Z가 다시 원래 이미지 X와 비슷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단순히 이렇게 이미지를 그대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TV 텀이 붙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이미지의 전반적인 Total Variance를 줄이는 이런 기능이 들어갑니다. Total Variance 값 자체는 바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서 I는 행이고요. J는 열. 이 K는 Color Channel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 있을 때 이제 여기가 I고요. 이제 여기 열이 J가 되겠고 각각의 값들은 이제 RGB 값으로 구분이 되겠죠. 이제 이러한 값을 K가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픽셀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서 Total Variance 값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요. 먼저 색상 채널은 고정을 시켜놓고 행 기준 그리고 열 기준으로 Variance를 줄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행을 확인하면서 Variance를 줄일 때는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행을 하나 잡았다고 하면 그 바로 이전에 있는 행과 비교를 해서 그 값의 차이가 비슷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열을 기준으로 해서 Variance 값을 줄일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바로 이전 행과 혹은 이전 열과의 그 값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이후의 행이나 이후의 열에 톡톡 튀는 노이즈 값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한 노이즈 값을 상대적으로 잘 줄여서 완화해 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Adversarial Perturbation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주파 대역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작은 크기의 노이즈가 공간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픽셀들의 값이 톡톡 튀는 값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Adversarial Perturbation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능으로써 이러한 Total Variance Minimization이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변경을 수행할 픽셀을 먼저 고른 다음에 그러한 픽셀들을 바꿔 나가면서 이 G 이미지가 X랑 비슷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미지 G 상에서 Total Variance 값을 낮춤으로써 이미지 전체에서의 노이즈 값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Objective Function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어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어 기법은 바로 이미지 퀼팅입니다. 흔히 이미지 퀼팅을 이렇게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요 바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기존에 존재하는 어떠한 이미지의 텍스처가 있을 때 그 텍스처를 이용해서 더욱 더 큰 이미지를 만들어 내거나 할 때 더욱 그럴싸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미지 퀼팅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왼쪽 오른쪽으로 덧붙이면서 그 중간에 경계선과 같은 부분들, 즉 어색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나가면서 일종의 타일링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다만 이렇게 어색한 부분이 없도록 효과적으로 전체 이미지를 형성해 내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미지 퀼팅이란 새롭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던 작은 크기의 이미지 패치들을 이어맞춰서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퀼팅이 잘 동작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Adversarial Perturbation이 없는 Clean 이미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dversarial Perturbation이 존재하는 그 이미지를 Adversary로부터 변경되지 않은 이미지의 패치들로만 구성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미지를 정화시킴으로써 방어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가 한번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작은 크기의 사각형 패치들로 구분해서 넣어놓을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드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해볼게요. 사각형에 존재하는 각각의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다 이렇게 교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즉 이미지에 각각의 부분들을 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했던 클린 이미지 패치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덧붙여버리는 거죠. 즉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서 붙여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각각의 패치들을 붙인 다음에는 이러한 경계선 부분들이 사실 어색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계선들 즉 바운더리 부분을 어색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니멈 그래프 컷을 계산을 함으로써 그렇게 바운더리 부분이 어색해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미지 퀼팅 기법을 이용해서 원본 이미지를 클린 이미지만 담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작은 패치들로 치환을 함으로써 Adversarial Perturbation을 제거해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Total Variance Minimization과 이미지 퀼팅을 이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원래 이미지고요. 얘는 Total Variance Minimization을 한 결과고요. 얘는 이미지 퀼팅을 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원본 이미지랑 비슷하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죠. Adversarial Example과 이 오리지널 이그젠플의 차이가 여기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건데요. 확인해 보시면 TV Minimization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당벌레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미지 퀼팅 같은 경우는 무당벌레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그렇게 노이즈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Adversarial Example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TV Minimization과 이미지 퀼팅을 거친 다음에는 해당 Adversarial Perturbation이 많이 제거가 됨으로써 디펜스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원래 논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리뷰하는 논문에서는 이러한 Input Transformation 또한 마찬가지로 Offerscated Gradients의 일종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했듯이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고 Input Transformation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한 Total Variance Minimization과 이미지 퀼팅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입력 값을 변형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어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해당 Input Transformation 논문이 진정한 진정한 White Box Attack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Total Variance Minimization만 봐도 베르누이 분포를 통해서 어떤 픽셀을 바꿀지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랜덤성이 가미가 되는 거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랜덤성 때문에 White Box Attack을 수행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제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White Box Attack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랜덤성이 가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택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EOT와 같은 기법을 이용하면 그러한 랜덤성이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Image Cropping과 Rescaling 같은 경우는 EOT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뚫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Bit Depth Reduction과 JPG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Thermometal 인코딩과 유사하게 미분을 어렵게 만드는 연산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BPDA를 이용해서 근사를 할 수 있고 뚫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그냥 Identity Function으로 치환을 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충분히 뚫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Total Variance Minimization과 Image Quilting 같은 경우는 미분도 불가능하고 랜덤성이 있는 함수기 때문에 EOT와 BPDA를 모두 이용함으로써 공격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법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을 때 Targeted Attack에 대한 공격 성공률로 100%가 나왔다고 합니다. 즉 완벽하게 공격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미분이 안 되는 건 BPDA로 근사를 하고 랜덤성이 가미되는 경우에는 EOT로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그 다음으로 Gradient Shattering의 한 유형으로 Local Intrinsic Dimensionality 라는 일종의 매트릭을 제안하고 있는 한 논문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LID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입력값 혹은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주변 이미지와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매트릭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018년도 ICLR에 등재가 된 이 LID 논문 같은 경우는 Adversarial Example의 특징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LID를 적용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사실 Adversarial Example에 대한 방어기법으로써 나온 논문은 아니지만요. 해당 LID 논문에서는 이러한 LID가 Adversarial Example을 디텍팅하기에는 아주 효과적인 로버스트한 메소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 의해서 해당 방법 또한 뚫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리뷰하고 있는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LID가 더욱더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는 Adversarial Example을 디텍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LID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LID라는 매트릭을 이용하면 Adversarial Example의 Adversarial Example의 특징을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LID를 이용해서 Adversarial Example을 효과적으로 디텍션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이 나오게 된 기본적인 배경 같은 경우는 Adversarial 서브스페이스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Adversarial Example이 존재하는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어떠한 Input 이미지 X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이미지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Adversarial Example의 바운더리가 한번 이렇게 생겼다고 해 볼게요. 그럼 이때 뭐 이런 식으로 디시점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영역이 Adversarial 서브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Adversarial Example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의 리전을 서브스페이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Adversarial Attack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Adversarial Example이 존재하는 리전의 속성에 대해서 더욱더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Local Intrinsic Dimensionality를 이용해서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이 존재하는 리전을 더욱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제 이걸 이용해서 Detection까지 진행을 해보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이렇게 Normal Data X가 있고 Adversarial Example Star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이 X랑 주변에 있는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할 때 이 KM으로 계산했을 때는 0.19가 나오고요. KD는 0.12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LID로 계산했을 때는 1.53이 나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또한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0.19, 0.92 그리고 LID 같은 경우는 4.36이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KM이나 KD를 이용했을 때는 이 두 그림에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을 제대로 분간해내지 못한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 Adversarial Example Star가 주변에 있는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잘 집어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4.36이라는 높은 값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여기 보이는 노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주변 데이터와 그 디스트리비션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1.53으로 작은 값을 내뱉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기본적으로 Adversarial 서브스페이스를 잘 파악하기 위한 매트릭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전에도 간단히 설명 드렸던 내용인데 원래는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는 리니어한 네이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파인 포켓에만 Adversarial 이그젠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연속적인 고차원 공간에 이어지는 형태로 수없이 많은 Adversarial 이그젠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한 Adversarial 서브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의 매니폴드와 가까운 공간에 위치해 있다고 이전 논문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Adversarial 이그젠플로 잘 알려진 특성으로는 Adversarial 이그젠플은 Low Probability 영역에 존재하고 또한 굉장히 고차원에 연속적인 공간에 퍼져 있으며 그들은 일반적인 데이터의 매니폴드 위에 올라가 있기보다는 약간 약간 떨어져 있는 다른 위치에 분포에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클래스 디스트리뷰션 또한 사뭇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커널 덴스티와 같은 다양한 매트릭을 이용해서 Adversarial 이그젠프를 구분해보려는 시도를 해보았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KD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Adversarial 이그젠프를 정확히 탐지해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매트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LID를 이용하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Adversarial 이그젠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입력값이 있을 때 그 주변 포인트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평가하기 위한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러한 LID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식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나와있는 K 같은 경우는 어떠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주변에 존재하는 네이벌후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K계의 주변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RI 같은 경우는 I번째 주변점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RK 같은 경우는 가장 먼 포인트 즉 K번째 주변점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그 주변에 존재하는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을 함으로써 이러한 LID를 구해낼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어떤 데이터 X가 들어왔을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주변 데이터들이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간단하게 유클리드 거리로 주변점과의 거리를 구해낸다고 했을 때 만약에 K가 3이라고 하면 얘랑 얘랑 그리고 얘가 가장 가까운 3개의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가장 가까운 K개의 점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LID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Adversarial Example 같은 경우는 이러한 LID 값이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LID 값을 이용해서 Adversarial Example인지 혹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LID를 이용해서 어떻게 Adversarial Example을 Detection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21줄까지의 소스 코드로써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는 실제로 Detection만 즉 Adversarial Example인지 아닌지 Detection만 수행하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이 알고리즘의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etection 모델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일반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이 된 프리트레인드 모델 H입니다. 또한 이렇게 K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 먼저 배치 단위에 일반적인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자 각 배치 사이즈의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Adversarial Example을 만듭니다. 그 다음 또 일반적인 노이즈 데이터 또한 만드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LID 수행 결과는 이렇게 2차원 배열 형태에다가 담겠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LID는 모든 레이어마다 구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각 레이어마다 액티비에이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액티비에이션 값을 이용해서 실제로 LID를 구해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즉 각 레이어마다 액티비에이션 값이 얼마나 다른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LID 값을 구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일반적인 데이터와 다른 일반적인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노말 데이터에 대한 LID 값을 구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Adversarial Example과 일반 이미지와 비교를 해서 Adversarial Example에 대한 LID를 구합니다. 즉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오른쪽은 일반적인 데이터와 비교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Adversarial Example이 일반 데이터와 얼마나 다른지 그 다음에 약간의 랜덤 노이즈가 추가된 데이터가 일반 데이터와 얼마나 다른지를 각각 다 평가를 해서 이렇게 LID 값을 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노이즈가 섞인 데이터와 일반 데이터 같은 경우는 Adversarial Example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네거티브로 레이블을 붙이고 그 다음에 Adversarial Example 같은 경우는 Adversarial Example이기 때문에 파지티브로 레이블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이러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디텍터를 학습을 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데이터 X가 들어왔을 때 그 X에 대해서 LID 값을 구한 다음에 LID 값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크다면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디텍터를 학습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디텍터를 학습을 시킬 때는 간단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하고요. 또한 이렇게 학습된 디텍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EUC 스코어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LID 스코어 값을 구해 보았을 때 Adversarial Example에 대한 LID 값이 일반적인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높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Adversarial Example 자체가 더욱 더 다채로운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실제로 Adversarial Example이 LID 스코어에 의해서 얼마나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1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았더니 이렇게 Adversarial Example이 일반적인 데이터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레이어별로 LID 값을 구해 보았더니 이런 식으로 뒷쪽 레이어에 대해서 더욱 더 잘 LID 값이 구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보이는 EUC 스코어가 높다는 말 자체가 우리의 LID 디텍션 메소드가 잘 동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다른 매트릭과 비교했을 때 EUC 스코어가 얼마나 더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LID를 이용했을 때 EUC 스코어가 훨씬 높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LID를 이용했을 때 더욱 더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과 일반 이그젠플이 구별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EUC 같은 경우는 흔히 어떤 디텍션 메소드가 있을 때 그 메소드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EUC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 X축이 FP가 되고요. 이 Y축이 TP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FP는 False Positive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이 아닌 것을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False Positive라고 하고요. 이제 이거는 True Positive인데요. 이제 이건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을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이라고 올바르게 판단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학습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에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바꾸어 가면서 이 FP와 TP의 비율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좋은 디텍션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FP와 TP가 둘 다 1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모든 이그젠플이 전부 다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모든 데이터가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탑률 또한 매우 높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포인트로 잡아서 우리의 디텍션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 충분히 높은 true positive 와 합리적으로 낮은 false positive 를 가진 상태로 우리의 디텍션 모델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넓이가 크면 클수록 더욱 더 좋은 디텍션 모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바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넓이 비율을 EUC라고 말합니다. 즉 EUC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얼마나 큰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EUC가 높다는 것 자체가 이 LID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메소드가 더욱 더 좋은 디텍션 메소드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EUC라는 것은 실제로는 area under the curve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곡선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EUC가 크면 클수록 더 성능이 좋은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LID를 이용해서 Adversarial Example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글에서 다시 Ophoscated Gradients 논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LID를 이용하는 디펜스 기법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로 이 어펜딕스에서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어펜딕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LID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이 다 나와 있고 LID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ID를 이용해서 특정 Adversarial Attack을 이용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걸로 Logistic Regression Classifier를 학습을 시켜서 Adversarial Example을 디텍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LID를 이용하는 방어 기법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Formulation을 설정해서 Attack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이 됐던 건데요.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Adversarial Perturbation의 크기를 작게 만들면서 Adversarial Example로서 동작할 수 있도록 원래 모델에 대한 로스 값을 낮추면서 그와 동시에 LID 로스 값 또한 낮춤으로써 효과적으로 LID Detector를 바이패스 할 수 있도록 Objective Function이 구성이 된 겁니다. 다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진행했을 때에는 공격이 잘 안 된다고 보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격이 안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CW어택 같은 경우는 일단 바운드가 없는 공격을 위해서 제한된 기법이었기 때문에 일단 공격이 안 된다는 건 넌센스하며 공격이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로컬 미니마에 빠진 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W어택의 그 로스 펑션을 약간 바꾸어서 공격을 하게 되면 더욱 더 강력한 공격이 수행될 수 있도록 Confidence 값을 바꿔줌으로써 어택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LID 디펜스 기법에 대해서 공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어택을 함에 있어서 이 LID 로스 값을 줄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K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로스 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건데 사실 이게 K계를 뽑는 것 자체가 불완전한 Adversarial Example을 야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택을 할 때 사용했던 현재의 K계의 네이버가 실제 모델이 디펜스를 할 때 사용하는 그 K계의 네어리스트 네이버와 완벽하게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그래디언트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LID 로스 값을 제대로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재미있는 점은 그냥 하이 컨피던스를 가지는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디텍터를 뚫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CW 어택을 할 때는 컨피던스 값을 키워서 더욱더 강한 어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물론 공격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노이즈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공격력을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해당 LID 논문의 저자에게 요청을 해서 실제로 디텍터 모델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걸로 평가를 해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하이 컨피던스를 가지는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을 CW 어택을 이용해서 만든 것만으로도 다시 이렇게 98%로 어택이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더욱더 강력한 공격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러한 방어 기법을 뚫을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LID라는 매트릭이 실제로 Adversarial Example이 가지는 어떤 펀다멘탈한 특징을 어택에서만 보여지는 어떤 부산물이 아닐까 하는 의문점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튼 이러한 LID 같은 경우도 더욱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므로써 충분히 바이패스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다음으로 알아볼 Ophoscated Gradient 기준 여기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드랍아웃 기법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마찬가지로 2018년도 ICLR에서 발표가 되었던 이 스토케스틱 액티베이션 프루닝 이 방어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줄여서 SAP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액티베이션 값들을 가지치기 함으로써 즉 값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디펜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입니다. 다만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비판을 받은 논문이기도 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논문은 진짜 액티베이션 값을 확률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디펜스 기법의 전부입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디펜스 기법은 진짜 말 그대로 확률적으로 액티베이션 값을 가지치기 하는 디펜스 기법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의 기법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 학습이 된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SAP를 적용해서 방어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하고요. 별도의 파인 튜닝과 같은 작업이 없어도 간단하게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에 대한 강건성을 높일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SAP가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에 대해서 로버스트네스를 부여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SAP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I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H는 I번째 액티베이션 값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즉 바로 이전까지의 액티베이션 값에 해당 웨이트 벡터를 곱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다음에 나온 값이 바로 이 액티베이션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지치기를 위해서 간단하게 해당 레이어에 존재하는 각각의 뉴런들에 대한 값을 정규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당 레이어에 각 뉴런에 대한 정규화된 값이 이 P가 되겠고요. 이제 그 레이어의 확률 벡터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샘플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링이 된 뉴런들, 그 뉴런들을 제외한 나머지 뉴런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0이라는 값을 넣어서 가지치기를 해버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살아남은 뉴런들에 대해서는 다시 정규화를 해제해 주어서 원래의 액티베이션 값을 다시금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해 줌으로써 간단하게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애드벌세리얼 펄터베이션이 많이 제거가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I-1번째 레이어에서 나온 값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웨이트 팩터를 곱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다음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이 H의 I번째 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 H의 I번째 레이어는 각각의 뉴런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요. 이제 각각의 뉴런들은 특정한 값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러한 값을 정규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런이 전체 뉴런에 대해서 가지는 비중이 70%라고 하고 그리고 이 뉴런은 3%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나온 값들에 대해서 정규화를 해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정규화된 값들을 다 더했을 때는 1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지치기를 할 때는 그러한 비율에 맞게 가지치기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가지치기를 할 때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크게 되는 뉴런들은 더욱더 높은 확률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액티베이션의 값이 작은 뉴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확률로 살아남을 수 있게 돼서 다시 말해서 더욱더 가지치기가 잘 되는 대상 뉴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런 식으로 기존의 확률에 맞게 어떤 뉴런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더욱더 높은 값을 가지는 뉴런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도록 가지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방어 기법이 스토케스틱 그래디언트의 일종이라고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뚫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SAP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드라마옷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드라마옷은 그냥 유니폼하게 가지치기를 수행했다고 하면 SAP 같은 경우는 그 가중치의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수행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SAP를 적용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어큐러시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모델의 강건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이 SAP의 논문이 실제로 평가를 할 때는 싱글스텝의 약한 메소드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애초에 SAP가 확률적으로 특정 뉴런들의 액티베이션을 가지치기 하는 거라면 그러한 확률적인 가지치기도 고려할 수 있는 어택을 해야지 맞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EOT를 수행할 때처럼 우리는 그 SAP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그러한 메소드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한 그래디언트의 평균 값을 구하는 걸로 어택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EOT 어택과 비슷하게 익스펙테이션 값을 구해서 어택을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이미지를 여러 번 모델에 넣어서 나온 그래디언트의 평균 값을 이용해서 어택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논문에서는 10번 정도의 샘플링을 통해서 충분히 효과적인 어택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추가적인 테크닉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어택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공격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실론의 크기가 0.03일 때는 100%로 공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평가하고 있는 데이터셋은 1410 데이터셋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래디언트 값 자체에서 확률적으로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그래디언트 값 자체가 확률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미지 인스턴스를 넣는 횟수 자체를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그래디언트 값의 평균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효과적으로 어택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스토케스틱 그래디언트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디펜스 기법으로는 Mitigating Through Randomization 이라는 이름의 논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기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마찬가지로 이 논문도 2018년도 ICLR에서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이 논문 또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Adversarial 트레이닝을 하거나 Fine Tuning 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단순히 입력 값에 대해서만 약간의 랜덤한 연산을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른 디펜스 메소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떠한 입력 값이 들어왔을 때 먼저 이 입력 값을 한정된 범위만큼만 리스케일링을 하는 겁니다. 즉 크기를 약간 키우거나 혹은 키우지 않거나 그러한 작업을 랜덤한 크기만큼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변경된 크기의 이미지에 대해서 약간의 패딩을 추가를 해서 고정된 크기 이 논문에서는 331 by 331이라고 설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크기의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수정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실제로 분류기에 넣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랜덤하게 리사이즈하고 랜덤하게 패딩 주고 이 두 가지의 작업만 간단하게 수행을 해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작업만으로도 Adversarial Perturbation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실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넣었을 때는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인 Ophoscated Gradients에서도 이에 대한 디펜스 기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데요. 자 먼저 간단하게 리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랜덤하게 제로 패딩을 넣어서 이러한 고정된 크기의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넣었더니 디펜스가 잘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건데요. 이제 이러한 기법 또한 일종의 랜덤성에 기반하는 디펜스이기 때문에 EOT를 이용해서 뚫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디펜스 기법은 버닐라 어택, 싱글 패턴 어택, 그 다음에 앙상블 패턴 어택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가능한 조합의 개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즉 이 정도나 되는 다른 패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장의 이미지가 이러한 모든 패턴에 대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Adversarial Perturbation을 넣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디펜스 기법을 제안을 한 건데요. 다만 이제 이 디펜스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앙상블 패턴 어택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어택커가 어떠한 고정된 변수값을 가진 상태에서 어택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리스케일링을 할 때는 이런 5가지의 크기에 대해서 각각 다 리스케일링을 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패딩 또한 이러한 총 5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만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21가지 패턴에 대해서만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앙상블 패턴 어택을 진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 논문 Ophoscated Gradients 논문에서는 이러한 앙상블 패턴 어택에 일종의 오버피팅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크기의 리스케일링 변수 및 특정한 포지션에 대한 패딩에 대해서만 어택이 잘 통하도록 오버피팅이 되기 때문에 디펜스 기법을 잘 뚫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간단하게 EOT를 이용함으로써 충분히 이 디펜스를 잘 뚫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즉 그냥 해당 디펜스 논문에서 제시가 되었던 앙상블 어택보다 그냥 EOT를 이용해서 여러 번 샘플링을 하고 그렇게 샘플링된 여러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그래디언트 값을 구한 다음에 그에 대한 평균 그래디언트를 이용해서 Adversarial Example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택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일종의 랜덤 변수가 고정된 특정 값들에 대해서 어택을 하지 말고 이렇게 EOT를 수행하는 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넓은 디스트리비션을 모두 커버하는 형태로 Adversarial Example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EOT를 이용해서 어택을 수행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Adversarial Example이 더욱 실질적인 디스트리비션에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줘서 공격이 잘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OT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100%의 공격 성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논문 또한 완전하게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법으로 뚫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확인해 볼 Obfuscated Gradient의 유형은 바로 Vanishing or Exploding Gradients 종류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Adversarial Example이 들어왔을 때 그 Adversarial Example 이미지를 특정한 모델에 여러 번 넣으면서 원래의 Adversarial Example을 클린 이미지로 정화하는 방법들이 보통 이러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러한 픽셀 디펜더와 같은 기법들은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번 특정 뉴럴 네트워크에 넣으면서 방어하는 기법이라는 점에서 어택커의 입장에서 Vanishing 혹은 Exploding Gradient가 발생할 수 있는 즉 공격 과정에서 그 방어 네트워크의 레이어가 굉장히 깊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처럼 그래디언트가 Vanishing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픽셀 디펜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픽셀 디펜더 같은 경우는 픽셀 CNN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들을 다시 학습에 사용했던 데이터 매니폴드로 프로젝션을 시켜서 정화하는 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Adversarial Example은 Low Probability Region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처럼 확률이 낮은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걔를 다시 확률이 높은 리전으로 보내줌으로써 정화를 시킬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픽셀 디펜더 같은 경우는 간단한 디코딩 과정을 거쳐서 기존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를 높은 확률을 가지는 이미지로 변경을 시켜서 이제 그 이미지를 원래인 뉴럴 네트워크 클래시파이어에다가 넣어서 실제로 분류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디펜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실제로 ICLR 2018년도에 엑셉이 되었던 이 픽셀 디펜드 논문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논문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해서 클린 이미지들의 디스트리뷰션을 잘 학습한 다음에 특정 Adversarial Example이 들어오면 그 Adversarial Example을 다시 클린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보내줌으로써 디펜스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논문에서 방어 기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픽셀 CNN부터 간단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 논문은 픽셀 CNN을 이용해서 디펜스를 수행합니다. 이 픽셀 CNN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픽셀 값을 CNN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원래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인 건데 이제 얘를 디펜스 기법으로 이용하는 게 바로 픽셀 디펜드입니다. 일단 픽셀 CNN 같은 경우는 픽셀을 차례대로 예측하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중 하나인데요. 흔히 AR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존재할 때 각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들을 X1부터 X2 이런 식으로 각각의 노드로 보았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그 다음 픽셀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는 유형이 대표적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입력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픽셀 CNN 같은 경우는 이전에 존재했던 각 픽셀들의 값이 그 다음 픽셀의 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두 번째 픽셀 X2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픽셀 X1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생성이 되고 이 세 번째 픽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픽셀과 두 번째 픽셀 두 개로부터 영향을 받고 네 번째 픽셀은 이렇게 앞에 존재했던 세 개의 픽셀에 대한 픽셀 값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픽셀 CNN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의 probability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probability는 특정 이미지가 정말 그럴싸한 이미지인가에 대한 척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하나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각 이미지를 구상하는 전체 픽셀들의 조인트 probability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X1부터 X2, X3 이렇게 가서 N by N짜리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N 제곱 번째 픽셀까지의 모든 픽셀의 조인트 probability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픽셀들이 만들어질 확률을 곱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픽셀이 등장할 확률은 이전까지의 픽셀들에 대한 정보로 구해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엄밀한 식은 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I가 1부터 N 제곱일 때까지의 각각의 probability의 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특정 이 I번째 픽셀에 대한 값은 첫 번째 픽셀부터 I-1번째 픽셀까지의 픽셀 값으로 결정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에 대한 probability는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를 구상하는 모든 픽셀의 확률값을 곱한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학습을 시킬 때 이러한 식대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실제로 존재하는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에서 로그 라이클리우드 값을 상당히 높게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너레이팅 과정에서 픽셀을 하나씩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동작 자체가 조금 느릴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픽셀 CNN 같은 경우는 그러한 단점을 개선하고 조금 더 높은 성능으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에 있는 각각의 픽셀들의 값을 제너레이팅 할 때 컨볼루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x3짜리 컨볼루션을 이용한다고 치면 이제 바로 여기 위치에 있는 픽셀을 예측을 할 때는 이렇게 컨볼루션 필터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3x3만큼의 크기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이전까지 나왔던 픽셀에 대한 정보만을 활용을 해서 현재 픽셀에 대한 값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가 바로 이렇게 1, 1, 1, 1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0이 들어가는 식으로 마스크가 씌워져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각각의 픽셀들에 대한 값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픽셀 CNN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 존재했던 픽셀의 값들을 이용해서 매 픽셀들의 값을 새롭게 제너레이팅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에서 알아두고 계시면 좋은 점은 이 픽셀 CNN 같은 경우는 학습이 끝나고 나면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에 있는 각 픽셀들의 probability를 바로 계산을 해서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트랙터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값들이 다 눈에 보이고 우리가 직접 그 값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트랙터블한 메소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픽셀 디펜드 같은 경우는 이런 픽셀 CNN을 이용해서 어떻게 디펜스를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논문은 말했듯이 픽셀 디펜드를 제안을 하고요. 이러한 픽셀 디펜드는 실제로 분류 모델 자체는 바꿀 필요가 없고 그냥 추가적으로 픽셀 CNN을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존에 존재하는 시스템에 가져다 붙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애드벌세리얼 트레이닝과도 당연히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 논문은 픽셀 CNN과 같이 프라버빌리티를 알려주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을 잡아내는 디텍팅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은 프라버빌리티가 낮은 이미지로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은 로우 프라버빌리티 리전에 존재하는 특성이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픽셀 디펜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디펜스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리뷰하고 있는 오포스케이티드 그래디언치 논문에 의해서 실제로는 방어 효과가 없다고 다시금 공격을 받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존재했던 공격 기법들과 방어 기법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어서 이 논문에서는 픽셀 CNN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픽셀 CNN은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모든 픽셀들의 확률값을 곱해서 찾을 수가 있다고 하고 각 픽셀은 이전까지의 픽셀들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픽셀 CNN 자체는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이 아니라 클린 이그젠플로만 학습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클린 이그젠플 들에 probability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한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Beach Per Dimension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enerative 모델을 compression 개념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Beach Per Dimension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건데요. 말 그대로 차원당 비트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I, J, K는 이미지 자체의 Dimension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픽셀 CNN에 넣었을 때의 값이 높다는 건 해당 이미지가 일반적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잘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그럴싸한 이미지라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로그꼴을 붙였다는 건 특정 이미지가 얼마나 그럴싸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BPD가 높다는 것은 해당 이미지가 그럴싸하지 않은 Low Probability Region에 있는 이미지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Adversarial Example 같은 경우는 Low Probability Region에 존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BPD의 값이 높게 나올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미리 일반적인 이그젬플로 학습이 된 이러한 픽셀 CNN을 이용해서 BPD를 계산을 하고 이제 이러한 BPD 값으로써 Adversarial Example을 디텍션 할 수도 있으면서 또한 이제 이러한 픽셀 CNN을 이용해서 존재하던 Adversarial Example을 다시 Clean Example로 정화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 다양한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BPD를 구해본 건데요. 실제로 클린 이그젬플들은 대략 이런 식으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어택들로 만든 Adversarial Example에 대한 BPD 값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이그젬플과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의 분포가 확실히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처럼 어느 정도 차이점이 존재하며 디텍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픽셀 디펜드의 동작 알고리즘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dversarial Example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걸 픽셀 디펜드에 넣기만 하면 바로 Purified, 즉 정화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픽셀 디펜드를 이미지를 정화하는 목적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각 이미지의 픽셀 값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픽셀 값이 입실론만큼 변경될 수 있는 바운드를 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픽셀 값이 100이라고 치면 입실론의 크기를 8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92부터 108까지의 범위를 가지도록 이러한 R이라는 집합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제 각 픽셀에 대해서 실제로 픽셀 값 이 G가 들어왔을 때 이 G가 가능한 픽셀 범위 안에서 가장 프라버빌리티가 높도록 하는 그 G를 찾아서 이제 걔로 원래의 이미지를 치환함으로써 기존의 이미지에 Adversarial Perturbation이 존재했다고 하면 그러한 Perturbation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각 픽셀들을 진짜 그럴싸한 값의 픽셀들로 바꿔나감으로써 Adversarial Example를 정화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과정 자체가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을 다시 픽셀 CNN의 트레이닝 데이터의 매니폴드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각 픽셀의 값을 정화시킴으로써 원래 클린 이그젬플들의 디스트리비션으로 해당 이미지를 보내겠다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본 논문의 결론으로 가보면 이처럼 본 논문의 픽셀 디펜드는 Adversarial Example를 다시 트레이닝 디스트리비션의 High Probability Reason으로 보내줌으로써 정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디펜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텍션 효과도 있고 상당히 Adversarial Example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이 픽셀 디펜드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 논문으로 돌아와서 Ophoscated Gradient 논문은 바로 이러한 픽셀 디펜드가 실제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픽셀 디펜드 같은 경우는 46%의 방어율을 보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한 픽셀 디펜드 자체가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의 각 픽셀에 대해서 전부 다 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즉 픽셀 CNN을 정말 여러 번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어택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디펜스 메소드의 레이어가 굉장히 긴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Vanishing Gradient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택이 어렵다고 픽셀 디펜드의 입장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픽셀 디펜드가 방어가 된다고 하는 것은 Vanishing Gradient에 기반을 두고 방어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어 방법은 아니라고 본 논문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보시면은 이 픽셀 디펜드에 대해서 바로 어택을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BPDA를 이용했을 때 성공적으로 픽셀 디펜드를 다시금 뚫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L-Infinity에서 0.03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높은 확률로 공격에 성공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픽셀 디펜드를 Adversarial Training과 함께 사용했을 때에도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았으며 그냥 Adversarial Training만 이용했을 때보다 그다지 낫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픽셀 디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픽셀 CNN을 BPDA를 이용해서 다시금 효과적으로 근사할 수가 있었으며 이제 그러한 BPDA를 이용해서 매우 높은 확률로 다시 어택을 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픽셀 디펜드까지 뚫어 보였고요. 자 다음 논문은 디펜스겐입니다.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Vanishing Gradient라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방어 기법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방어 기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펜스겐 또한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던 픽셀 디펜드처럼 Adversarial Example을 다시 Generator에서 사용되었던 그 Clean Example들의 Manifold로 프로젝션을 시켜서 디펜스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픽셀 디펜드와 기본적인 방어 원리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GAN을 이용했다는 점이 재미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디펜스겐 또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디펜스겐도 ICLR 2018년도에 발표가 되었던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서는 GAN을 이용해서 디펜스를 수행을 하고요. 일단 GAN 자체는 Clean Example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즉 Adversarial Example이 아닌 이미지로 학습을 해서 Clean Example들의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Inference Time 때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Adversarial Example이 포함되지 않도록 Clean Example의 디스트리뷰션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서 이제 그걸 실제로 분류기에 넣는 방법으로 디펜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디펜스 GAN이 실제로 굉장히 높은 디펜스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존에 존재했던 그런 공격 방법들과 방어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기존에 디펜스 GAN과 비슷한 기법을 제안했던 논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과는 다르게 디펜스 GAN은 오토인코더 대신에 GAN을 이용하고 그 다음 이제 프로젝션 과정에서 기본적인 그래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이용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 따르면 화이트박스 어택에도 강력하다고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오퍼스테이티드 그래디언트 논문에 의해서 방어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밝혀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펜스 GAN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WGAN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이그젠플로 학습을 시키고 이제 개를 이용해서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프를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즉 테스트타임 때 어떠한 이미지 X가 들어왔을 때 그 X를 그 X와 비슷한 제너레이트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개를 실제로 분류기에 넣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입력값으로 어떠한 X가 들어왔을 때 대략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어떠한 G값을 제너레이터에 넣어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건데요. 이제 얘는 G of G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기존의 이미지 X랑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의 이미지가 같아질 수 있도록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본적으로 제너레이터 자체는 일반적인 트레이닝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잘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프로젝션 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일종의 애드벌세리얼 노이즈를 제거하는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자체는 그냥 그래디언 디센트로 미분을 해서 생성된 이미지와 기존 입력 X를 비슷하게 만드는 이러한 레이턴트 웨리어블을 잘 찾는 거고 이러한 레이턴트 웨리어블을 찾는 과정으로 결과적으로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프를 잘 정화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앞서 소개했던 픽셀 디펜드와 본질적으로는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펜스를 할 때는 이러한 G값을 여러 개 만들어서 즉 랜덤 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각각의 G값을 조금씩 변경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잘 동작하는 옵티멀 Z를 찾은 다음에 이제 예로 만들어진 이미지 X-Hat을 실제 분류기에 넣어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 논문에 따르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제너레이터가 완전하게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가정 자체가 일반적인 갠 논문과 같이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데이터의 디스트리비션이 실제 리얼 데이터 디스트리비션과 같다고 즉 컨벌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오브젝티브 펑션 자체가 계산하기 어려운 넌 컨벡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그냥 미분을 해서 그래디언 디센트로 이 Z값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 랜덤 스타트 포인트로 하나의 레이턴트 웨리어블 값을 뽑은 다음에 이제 개를 반복적으로 이러한 오브젝티브 펑션에 맞게 L번 그래디언 디센트를 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레이턴트 웨리어블 업데이트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이 그림 자체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디언 디센트 알고리즘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디펜스 갠을 오퍼스테이티드 그래디언 논문에서 다시금 뚫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하는 이 오퍼스테이티드 그래디언 논문에서는 이러한 디펜스 갠이 일단 기본적으로 시파텐 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고 엠리스트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했으니까 이 논문 또한 마찬가지로 엠리스트에 대해서 어택을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논문에서는 재미있게도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이 제너레이터로부터 만들어진 그 매니폴드 위에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애초에 디펜스 갠 자체가 제너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의 디스트리비션은 정상적인 매니폴드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즉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이 쉽게 존재할 수 없는 매니폴드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오퍼스테이티드 그래디언츠 논문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러한 제너레이터로부터 만들어진 매니폴드 위에도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너레이터로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이미지 엑스프라임이 실제로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로 쉽게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디펜스 갠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젝션을 수행하는 기법이 만약에 퍼펙트 프로젝터라면 이렇게 만들어진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 자체를 바꾸지 잘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로서 동작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디펜스 갠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그래디언 디센트 방법 자체가 사실 불완전해서 프로젝션 자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BPDA를 이용해서 어택을 할 수가 있었고 45%라는 석세스 레잇으로 어택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45% 같은 경우는 되게 어택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테스트한 데이터가 M리스트 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잘 뚫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애드벌세리얼 트레이닝만 해도 화이트박스 어택에 대해서 85% 이상으로 디펜스를 잘 해내는 데이터 셋이 바로 M리스트 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공격이 잘 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잘 뚫은 거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펜스 갠 자체가 효과적이지 않은 방어 기법 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총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디펜스 갠을 뚫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브록으로 넘어가 보시면 디펜스 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확인했듯이 디펜스 갠 자체는 이렇게 입력 자체를 제너레이터 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로 변경을 해서 이제 그것으로 분류를 진행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디펜스 갠 자체는 시파 10에 대해서는 잘 동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엠리스트 에 대해서만 실험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펜스 갠의 저자는 일단 와이트박스 어택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걸로 실험을 해보았 었는데요. 컬린이 웨그너 어택을 이용해서 잘 공격이 안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부터 이미 알 수 있는 건 이러한 방어방법이 일종의 그래디언트를 망가뜨림으로서 동작하는 방어 기법이라고 비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컬린이 웨그너 같은 경우는 바운드가 없는 어택으로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이 안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ECW 어택에서 로컬 미니마에 빠지거나 그래디언트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관점에서 실제로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평가는 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제너레이터가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 매니폴드 위에 애드버셰럴 이그젠플이 존재한다는 것부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펜스 갠 자체가 애초에 프로젝션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디펜스 갠이 완벽하게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즉 퍼펙트리 프로젝션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는 측면에서의 어택이랑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그냥 기존에 제시가 되어 있는 디펜스 갠에 대해서 바로 어택을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평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 바로 첫 번째 평가는 디펜스 갠이 특정한 이미지를 완벽하게 제너레이터의 매니폴드로 프로젝션 시킬 수 있다고 가정할 때의 어택 방법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바로 제너레이터로부터 만들어진 이미지 자체가 바로 애드벌세리얼 이그젠플로서 동작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디펜스 갠이 완벽한 프로젝션 메소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애초에 어택을 할 때 프로젝션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간단히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리 파라메토라이제이션 을 이용해서 어택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떠한 이미지 X가 있을 때 제너레이터로부터 만든 이미지가 이 X랑 비슷하게 만들면서 실제로 오블류를 일으키도록 로스 값을 줄이도록 이렇게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구성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이 Z값을 옵티마이제이션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어택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 논문에서는 디스톨션 값을 약간 더 크게 만들긴 했지만 어택이 매우 잘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100%로 공격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자체를 그냥 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디언 웨니싱 자체가 발생할 이유도 없고 굉장히 어택이 잘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오브젝티브 펑션이 나중에 최근에 이렇게 unrestricted 어택으로서 등장하는 상당히 유사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도 효과적으로 어택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클린 이미지들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디펜스 겐을 적절히 뚫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일리어스가 제안을 했던 기법도 이러한 디펜스 겐과 유사한 디펜스 기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애드벌세리얼 트레이닝 의 목적으로 이러한 디펜스 겐을 이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일리어스의 논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택을 해보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어서 원래 디펜스 겐에서 구현을 했었던 그 방어 기법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를 해봤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이 이벨루에이션 A 같은 경우는 디펜스 겐이 완벽하게 제너레이터의 매니폴드로 프로젝션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는 측면에서의 평가였기 때문에 아무튼 실제 디펜스 겐에 대해서는 뚫은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펜스 겐의 구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제 제너레이터의 매니폴드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우회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BPDA를 이용해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픽셀 디펜드와 동일하게 공격을 수행했다고 말하고 있고 픽셀 CNN 대신에 겐으로 바뀐 것 뿐이고 어택 메소드 자체는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PDA를 이용했을 때 45%로 공격에 잘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디펜스 겐에 대해서도 공격을 해서 충분히 유의미한 어택 석세스 레이스를 보여주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디스커션 에서는 먼저 7개의 디센스 메소드 에 대해서 어택 을 수행 했으며 이제 추가적으로 디스커션 을 수행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센스 기법을 새롭게 고안 함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되는 점들 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논문 에서도 설명이 된 내용 이라고 해도 다시 한번 언급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Thread 모델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가를 수행할 때는 이러한 Thread 모델을 잘 설정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전 연구 에서는 White Box Gray Box Black Box 그리고 No Box 등 이러한 용어들이 조금씩 다른 Thread 모델을 지칭 할 때 사용이 되었 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단어들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곤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다양한 디펜스의 측면에서 공격자에게 드러나야 되거나 혹은 드러나면 안 되는 정보 등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모델 아키텍처 모델 웨이트 값들 그 다음에 트레이닝에 사용되었던 데이터나 알고리즘 혹은 테스트 타임 때의 랜덤네스 에 대해서 공격자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거나 혹은 공격자가 모른다고 가정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와이트박스 어택이라고 한다면 모델의 웨이값은 알고 있고 그리고 블랙박스 어택이라고 한다면 오직 쿼리만 날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디펜스 논문에서는 설정을 하고 논문의 내용을 전개 하곤 하죠.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디펜스 측면에서의 요소들이 어택er한테 시크릿하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은 Unrealistic Constraints 를 가지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트박스 어택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일단 모델의 아키텍처나 트레이닝 알고리즘 그리고 웨이값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게 맞겠죠. 또한 나아가서 어택커의 컴퓨팅 파워를 제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펙서픽하고 테스트볼하게 주장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트박스 어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디펜스를 보였다라고 말하려면 이를 완전하게 재현하고 다른 사람들이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코드나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적절히 배포를 함으로써 이러한 테스트볼 클라임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다양한 디펜스 기법들이 소스코드를 잘 공개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작성할 때도 도움을 받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디펜스 기법 같은 경우도 후속 연구자들이 적절하게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전체 소스 코드를 다 기터브 에 올리는 방식 등으로 그러한 효용성에 대해서 잘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정말 강력한 디펜스라고 한다면 단순히 기존에 존재하는 어택으로만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퓨처 어택 또한 고려를 해서 그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택을 어댑티브 어택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디펜스 기법들은 이러한 어댑티브 어택 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각 이미지 에 대해서 베스트 어택 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각 이미지 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어택 메소드로 Adversarial Example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평균값을 내는 방식으로 리포트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어댑티브 어택 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디펜스 맞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에서는 이 논문 에서의 컨트리비션 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 에서는 Ophoscated Gradients 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면서 gradient 값을 숨기거나 하는 등으로 잘못된 방어 효과를 가지는 디펜스 기법 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PDA EOT 그리고 Reparameter 등으로 그러한 방어 기법 들을 효과 적으로 바이패스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CLR 2018년도 디펜스 기법으로 제한되었던 그러한 논문들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함으로써 실제로 9개 중에서 7개를 그러한 어택 테크닉으로 뚫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나올 디펜스 기법들은 이러한 Ophoscated Gradients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